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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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갈비 장인회 모셨습니다. 닭갈비 장인입니다. 닭갈비 30년 먹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어묵탕과 닭갈비 장인이 만든 닭갈비. 닭갈비 장인회 모셨습니다. 닭갈비 장인회 모셨습니다. 닭갈비 장인회 모셨습니다. 닭갈비 장인회 모셨습니다. 응. 배고파 인제. 응. 너무 오래 익혔나 봐, 좀 찔리게. 그래? 맛있는데? 아니야,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살짝 맵다. 나도 입이 매우 짧은데. 청통새우, 쉐이크 카트. 이거 좀 크게 클 거 같아. 맛있어. 아, 그럼 귀신이. 2차전. 그래도 카메라로는 약간 파랗게 보이네. 깜깜하대. 응. 아이템다. 장작 타는 소리가 듣고 싶다. 옆 테이블이랑 같이 앉아있는 기분이다. 크. 아, 그래 봐. 멈추지 않을까? 날씨 진짜 불쩍 온 것 같아. 나 너무 잘해 봐. 날씨 진짜 불쩍 온 것 같아. 나 너무 잘해. 건강 rehears fucks. 대파 할 것 같아. 딱 앞에ina. 밥 먹기 좋은 운동 gardens번 rue. 잃 들어봐. 진짜 불쩍 난 manipulating. 맞게 풀иссี้ 안 determining livelihood. loose clean. 캠핑이 너무 재밌었어요. 내 체질인 것 같아. 어떤 게 재밌었어? 그냥 준비하는 것부터 다 재밌었어요. 근데 네가 다 챙겨와서 챙겨도 좋아서 내가 챙길 게 많이 없고 이래서 편하게? 편하게 오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다음번에는 내 눈도 준비 많이 해서 다음번에 또 오자. 재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